그거 알아요? 정류장은 단순히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서 1분 정도 도보로 걸으면 유명한 명승지인 러우찬 쉐이안길이 있어요. 러우찬의 낮은 한껏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수질이 맑고 초목이 무성하여 가족 나들이로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밤에는 낭만적인 분위기로 가득해지고 찬란한 불빛 아래서 거닐며 야경을 찍기에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커플들이 밤에 산책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아 물결표 물결표 그리고 살짝 알려드리자면 러우찬은 살아 숨쉬는 하천이에요. 하천을 지을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 하천뚝 아래에 물돼지 저금통을 설치하여 저장된 물은 광개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 아래에는 투과성 배수관을 설치하여 갈수기와 풍수기 사이에 수원 조절을 하여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탄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대단한 하천이에요. 이번 정리장에서 가이드 방송이 끝나면 리스트 구역에서 다른 장소의 가이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